자, 그럼 우리 이야기의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함수를 우리가 apply를 이용해서 호출했을 때 어떤 그 내부적으로 this의 값은 어떻게 변경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punk라는 함수를 정의했는데요. 이 함수 안에서 지금 스위치문이 나옵니다. 스위치문을 제가 조건문 시간에 언급하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위치문 안에, 괄호 안에 어떠한 값이 들어가면 그 값과 같은 케이스 같은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이 구간이 실행이 됩니다. 어디까지? break를 만날 때까지. 만약에 break가 없으면 그냥 그 다음 케이스도 그냥 실행이 쭉 되게 돼요. break를 만날 때까지. 자, 이게 스위치문인데 스위치문은 조건문과 일종의 대체제, if문 if문과 대체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for문과 while문이 대체제 관계에 있는 것과 비슷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조건을 나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punk라는 이 함수를 이렇게 함수로서 호출하게 되면 이 dis의 값은 뭐를 의미하나요? window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dis는 window가 되고 이 케이스에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 중에서 바로 window와 이 dis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행이 되고 break를 만나면서 스위치문 바깥쪽으로 실행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실행 결과 얘의 실행 결과는 바로 얘를 출력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punk.apply를 하게 되면 자, punk라고 하는 함수 얘는 객체이기 때문에 property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ECMAScript의 스펙으로 정의되어 있는 표준의 메소드인 apply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의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apply를 우리가 호출할 때 첫 번째 인자로 첫 번째 인자는 뭐냐면 함수 호출 컨텍스트를 우리가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주게 되면 이 punk라고 하는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이 함수 안에서 dis의 값은 바로 첫 번째 인자로 지정한 이 o가 dis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얘를 실행을 시키면 이 dis의 값은 o이기 때문에 바로 얘와 일치하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키고 break를 만나면서 실행이 스위치문 바깥쪽으로 실행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p를 대입하게 되면 이 dis의 값은 바로 객체 p를 의미하기 때문에 얘가 되죠. 그래서 얘를 출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전통적인 객체의 지향에서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어... 이렇게 어떠한 객체에 강하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소드는 다른 곳에 가지 못합니다. 객체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객체가 주인이고 메소드는 그 주인에 종속되어 있는 어... 노예와 같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이 좀 무섭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는 실제로 많이 쓰는 비유입니다. master 그리고 노예는 slave 이런 가혹한 이 은유를 프로그래머들은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형태의 객체 지향인데 자, 일반적인 형태의 객체 지향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없으시면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흐르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의 요지는 핵심은 자바스크립트는 유연하다 입니다.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객체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윈도우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o가 있었고 p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호출하니까 이 함수는 마치 윈도우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호출이 됐고 자, 이렇게 호출을 하니까 이 함수는 o라고 하는 객체의 메소드가 됐고요. 이렇게 호출을 하니까 이 함수는 p라고 하는 객체의 메소드가 됐습니다. 즉, 즉, 객체라는 것과 함수는 아주 대등한 개별적인 것이죠. 왜냐? 함수도 심지어 객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함수를 어떻게 호출했느냐에 따라서 이 함수는 윈도우에 소속이 되기도 하고 o에 소속이 되기도 하고 p라는 객체에 소속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 주인과 노예의 그 개념으로 보자면 옛날에는 노예였던 이 메소드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마치 우리 현대사회처럼 개인이 된 것이죠. 한 명 한 명이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는 개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개인도 어떤 맥락에서 호출하냐에 따라서 누군가의 노예상태가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돈을 주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돈을 받는 사람이 노예와 같은 을이 되는 가불관계처럼 아주 맥락적으로 노예가 되기도 하고 주인이 되기도 하는 사회에 우리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되게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얘기한 요거는 그냥 비유일 뿐이고 재미상으로 얘기한 것이지만 어쨌든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에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객체지향 언어에서의 메소드보다 훨씬 더 위상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를 어떻게 호출하느냐에 따라서 맥락적으로 함수는 어떠한 객체에 종속되는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this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몇 가지 케이스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this는 변화무쌍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셨다면 사실은 그 안에는 관통하는 어떤 본질이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이죠. 즉 그 함수가 누구의 소속이냐에 따라서 this의 값은 그 소속, 그 객체를 가리킨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의 중요한 점은 암기를 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리를 모르면 암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암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를 혹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this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유연하다. 라는 것이 이번 토픽의 예, 결론입니다.